아 아 이번 영상은 여명 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안개 살생 두건부터 해 가지고 쭉 해서 4세트 뭐가 제일 좋을지 예 숙제 다 해버립시다 밀어서는 안된다 여명 4세트 정말 좋으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냥 딱 봤을 때는 이거 사신다도 좋다 사신에서 넘어간다면 여명 4세트다 누구 석단 유저들 뉴티어 할만한게 생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뭐 나락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여러분 그냥 대장군의 사신 혹은 유령의 사신 가세요 굳이 이단 영웅 갈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왜? 여명 4세트가 추가됐기 때문에 저는 여명 4세트가 진짜 사신 2세트보다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세트 효과 너무 좋죠 2세트 원회마해 원회마해 이거 이제 기동 스킬과 같이 쓰게 되면 또 엄청난 시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원회마해가 진짜 막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있고 그리고 4세트 요게 또 핵심이죠 슈피가 엄청 오르죠 슈피가 얼마 오릅니까? 자 35에요 35 이것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진짜 웃긴 게 아니 아이템에 추가 피해량이 달려있다니까요 추가 피해량이 5가 달려있습니다 투구에 5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신발에 4였나? 어 이렇게 달려있는데 치리가 끝이 아니야 얘는 강화가 되면 얘도 추가되는 옵션이죠 이런 것들은 추가 피해량이 못해도 한 얘는 9정도 될 거고 얘도 뭐 한 10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19정도를 더해주면은 못해도 슈피가 한 54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이제 옵션까지 더한 값이기 때문에 높긴 한데 그래도 이 쭈피라는 옵션 자체가 요정도로 이제 해주면은 꽤 괜찮아요 어 쭈피라는 게 뭐 사실 최대 피해 나락에서 오는 최대 피해보다 조금 안 좋다 그리고 뭐 레키루스가 주는 기본 피해 요런 것보다 좀 안 좋다 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쭈피가 54면은 이거 얘기가 달라집니다 54면은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저는 이제 단석하시는 분들 석단하시는 분들 이제는 쭈피도 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전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거를 좀 세트 가져가야겠냐 무조건 이제 두건이랑 신발은 가져가야겠죠 쭈피를 주니까 쭈피 시너지를 좀 챙겨보자 이거지 머리에 신발 가져갑시다 뭐를 또 가져가야 될까 장갑이랑 갑바가 심현던전에서 나온단 말이죠 가능하면 그냥 장갑갑바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만화 소모 효율 너무 좋네요 여명의 서리 심장 요거 만화 소모 효율 어디에 또 만화 소모 효율이 있었는데 옵션이 일단 공석이 달려있고요 여명의 안개 추가 공격 속도 있는 장갑에다가 특성까지 공석 옵션이라서 여명의 안개 죽음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 어디에 만화 그게 있었는데 잘 못봤나요 특성에 얘는 최대스템이야 아 두건에 있네요 활생두건 무조건이다 어 이건 무조건 이거는 추천 권장 그 다음에 장갑이랑 장갑이랑 갑바하는게 좀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바지같은 경우가 어 가장 우선순위가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요 4개가 딱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심현던전에서 구하시고 머리신발은 무조건인데 얘네는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레이드 50레벨 이상 그 보스 혹은 제작이 가능한데요 요거 4개 다 제작이 가능하긴 해요 얘네 다 4개 다 이거 뭐야 저거로 제작 가능하죠 정벌대 무공운장 요거는 이제 길드 레이드에 참여하시면 얻을 수 있는데 높은 레벨의 보스레이드를 할 때 점수가 올라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요거 점수를 가능하면 머리신발에 좀 투자하시고 장갑갑바는 내가 시간이 된다 노력할 수 있다 이러면은 장갑갑바는 좀 녹아다 해가지고 심현던전에서 구하는게 어떨까 라고 생각해요 요런식으로 하면 석단 석장도 나쁘지 않겠네요 아무튼 여러번 때리는 유저들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춥피가 저도 이제 이거 계산해 봐야 되는데 또하기 귀찮거든요 또 제가 좀 신뢰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춥피 22를 가진 유령이 유령 세트가 석단을 만났을 때 석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있죠 속사라던지 뭐 지장전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무자비 난사 등등 등등등 해가지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강풍까지 강풍 이제 부무기를 여러분도 때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주어지잖아요 추가 피해들이 워낙 많잖아요 단공 같은 경우에는 비수 날리기도 있고 요런걸 이용해서 여러번 때리는데 여러번 때릴 때마다 춥피가 나다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기본 피해나 뭐 여러가지들 보다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거든요 요런 과정하에서 이제 춥피 22가 한 5%의 딜량 상승을 가져가더라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 요게 그 수호자 변신 중에 추사체 날리는 수호자 변신 이름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그거 여러분 그거 딜링 하실 때 많이 쓰시는 수호자죠 그 수호자의 추가 피해가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옵션이 좋아질 수 있어요 요게 플러스 알파가 진짜 요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데 지금 춥피가 54가 늘어갈 수 있다 굉장한 또 장점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여명이 저는 사신보다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5%인데 요거까지 하면 35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정도 더 크다 사신이 한 12%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래 21% 치명타 피해인데 이게 치명타 확률이 보통 한 60%의 언저리에요 60% 언저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아도 한 60%에서 맞다 갔다 하는데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곱해보면은 한 12% 13%입니다 효율이 13% 정도 되는데 여명사셋 하시면 어의사신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2세트 효과도 회피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명사셋트 무조건이다 석단 유저들 무조건 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옵션 자체도 굉장히 좋고 특성들도 굉장히 맛있는 특성들도 많고 석단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만화 소모 효율이 또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해요 이 만화 소모 효율이 이제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석단은 특히나 만화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 만화 소모 효율 가지고 있는 두건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요렇게 좀 여명세트 진짜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좀 TL 코덱스 에서 이렇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구강일 때 얼마나 옵션이 늘어나는가 까지 나오면은 좀 더 한 번 더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충 또 여명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빠르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